너무 예쁘다. 이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. 어머, 어머. 이게 바베큐인가 보다. 이게 바베큐예요, 이게? 오늘 특별하게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. 굉장히 두근버렸습니다. 오늘 메달리스트 차민규 김빈상. 실은우가. 김상도 가만히 있어. 너무 잘 먹는다. 김석 선수가. 벽경삼겹살이야? 우와. 대박이다. 잠깐만. 아니, 저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고. 그리고 1단계 2개 더 주세요. 봉림 3개 추가해 주세요. 여기가 끝났어요. 메진이에요? 우와, 대박이다.